언젠간 약초, 홍삼, 사랑해서 좀 구매 좀 많이 해주십시오 저번에 라이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오셨던 시청자분이 하시는 쇼핑몰이죠 선물도 주고 가셨어 홍보 한번 해드린다고 생각하고 다른 것들이 좀 밀려서 약초, 홍삼, 사랑 잘 되셔야 될 텐데 장은 조금 반등해 근데 이제 주식도 그렇고 요즘 비즈니스가 다 어려워 왜 그런지 알겠다 알잖아 내가 뭐라고 그랬어, 지수 뭐라고 그랬어 얼마큼 왔다 얼마큼 왔다 2050선 근처에서 지지하고 갈 거라고 했어, 안 했어? 했지? 안 했어도 했다고 좀 해줘 내가 이런 거 잘 맞춰 지금 딱 2050을 지지하고 오늘 2085야 양뽕 세게 나왔어 오늘 내가 선물 이런 거 잘 알아 선물을 알면 지수의 흐름에 대해서 대략은 감을 느낄 수 있어요 뭐냐면 올만큼 오면 올만큼 왔다 갈 만큼 가면 갈 만큼 갔다 지금 딱 딱 맞추잖아 그때 2020 딱 위에서 이제 조정 온다 딱 선물이 뭔지 알아? 선물이 뭐냐면 내가 처음에 만났을 때 아울렛 가서 사준 거 있지 선물 옵션이 뭔지 알아? 뭐 칼라나 이런 것들지 선택하는 거 옵션 처음 만난 남자가 정식 매장에 가서 신상을 사줘야지 아울렛에 그거 사줬는데 속으로 너무 쫀쫀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 안 했어? 안 했는데? 안 했어? 고마웠지?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 같이 슈퍼킹카를 만난 거야 나도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같은 슈퍼킹카를 만났다고 생각해 자기 우리 동료들 처음 만난 거 기억해? 엔터 회사 사옥에서 만났잖아 그때 친구들한테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때 회의가 끝났는데 회의 끝나고 이제 홍대 가서 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사옥이 홍대 근처였잖아 그래서 그걸로 자기가 왔잖아 오는데 주변사람 그전에 여자친구를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거든? 근데 꼭 봐야겠대 슈퍼게이밍 걔가 꼭 봐야겠대 홍일이 형 여자친구랑 봐야겠다고 막 속으로 그래 너 얼마나 괜찮은 여자랑 만나나 보나 딱 그랬던 거야 그리고 그 엔터 회사 과장님하고 다 있었잖아 다 있었는데 와가지고 태국 음식 그거 먹었잖아 거기 맛있지 왔는데 보고 놀랬잖아 아니 아니 어떻게 송일이 형 돈도 없고 재찌찌한데 어떻게 저렇게 키 170에 쭉쭉 빵빵한 젊은 아가씨를 만났지? 그래서 걔가 놀랬어 엔터 과장님도 엔터 회사 과장이니까 예쁜들은 얼마나 많이 보겠어 근데 야 쟤또래 애들 중에서도 경쟁이 장난 아니었겠는데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 그랬었어 진짜야 자기도 자기 애가 예쁘다고 생각하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자기는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하지 원래 항상 예쁘다는 얘기만 듣고 살았잖아 못생겼다는 얘기 들은 적 없잖아 있어 없어 모르지 속으로 생각했을 수도 아 자기한테 한 적은 없고 그래서 자기가 싸납게 생겼어 그래 때릴까봐 자기가 가만 있으면 얘기를 나눠보면 괜찮은데 좀 싸나워 보여 자 오늘 장 보자 오늘 좀 호 해야돼 오늘 있잖아 나이스 DMV 어제 딱 오를때 좀 줄이고 오늘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거울에 터지면 바바바바바더라고 오랜만에 나온다 팔았지 오늘은 호 하자 호우 난 나이스 DMV는 그동안 나이스 DMV의 중요성에 대해서 텔레그램에 계속 얘기했어 내가 많이 들고 가고 싶어하는 종목은 이거다 나도 좀 비중이 있었었고 근데 오늘 같은 날 이거 봐 장 보고 어 조종 온다 생각하고 털었어 봐 이거 못 먹는 거야 그리고 이거 바닥에서 산다고 들어왔다가 얘기했잖아 기관사람들은 이거 보면 깜짝 놀랄 텐데 기관사람들이 7월 초에 바스켓을 많이 비웠어 내꺼 보고 안 왔지 그게 아니야 바스켓을 비워 근데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단 말이야 국민연금 위탁 운영해 근데 바스켓을 한 곳에서 털기 시작하면 그게 티가 날까 안 날까 나 다 나 다 나 지점에서도 알고 다 안단 말이야 소문이 돌아 같이 집어던지는 거야 뇌동으로 막 집어던지는 거야 그래서 빠져야 되는 것보다 더 빠진다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사야 된다니까 근데 거기서 밭집 까고 앉았어 근데 그날 같이 까면 그래도 좀 빠진 기간이고 자라는 기간이야 이 밑에서 까고 할래 그리고 오늘 올 때 멘붕 오는 거야 지금 오늘 봐 오늘 후할 거 또 있어 뭐야 오로라 또 양뿐 길게 두 방 빵빵 나왔어 난 바닥에서 산 거는 10% 이상 수익이 났고 그때 처음 산 것도 이제 한 5% 넘게 수익이 났단 말이야 오늘 같은 날 좀 줄이는 거지 한번 하자 호우 이거 몇 번 먹는가 오로라 오로라 그때 그 형 나 팔 때 난 오늘 샀는데 했던 형 있잖아 아직도 내가 볼 때는 밑에서 안 탔으면 물려 있어 근데 내가 볼 때는 물타기가 그게 좀 쉽지 않거든 그게 어려워 어제 같이 이제 나이스D&B 이제 극등 딱 나오고 오늘 극등 나올 때였다가 매도하는 게 쉬울 거 같지 어렵다니까 그게 그리고 진짜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거는 꼬라 박을 때는 이 회사가 막탱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더 못 사 그때 사는 게 또 진짜 어려워 되게 어려운 거야 그거는 이성이 지배하는 인간들만 살 수 있다니까 이성이 좀 강한 사람들 그리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게 되게 소수야 그래서 주식시장은 소수만 돈을 버는 거야 감성이 지배하기 때문에 나이스D&B 그럼 나도 팔까? 느렸어 빨리 말해줬어야지 그냥 들고 있어봐 자기 소량이잖아 근데 아직도 계좌가 많이 올라간 건 아니야 근데 진짜 호우 할 수 있는 거는 바닥에 산 사람만 빠살을 가할 수 있다니까 바닥에 산 사람만 빠살을 할 수 있어 바닥에 살려면 그 회사에 대해서 알아야겠지 오늘은 이마트도 올라 이마트에 대해서 뭐라고 나왔는지 알아? 레포터 어제 주륵 나왔거든 실적이 이제 떴거든 영업이 마이너스 78% 개박살 났는데 오늘 조금 올라 2.53% 시원하지 아니 실적이 개박살 났으면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모르네 이제 주식시장 메커니즘이 있어 그래서 가격대가 어느 정도 오면 그냥 던져서 사는 거야 물 타면서 그 이유가 있어요 내가 어저께 그 이마트가 뜨더라고 슈카월드 뭐 이런 거 뜨더라고 그걸 쭉 봤어 되게 대중적인 방송이야 막 한 번 비수가 20만 비 정도 나오더라고 영상을 봤는데 영상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야 나보다 10배 넘게 조회수가 나오는데 퀄리티가 나보다 10배 넘어 그리고 그 정성이 보이더라 근데 투자자가 딱 봤을 때는 그걸 보면 보통 사람들이 보면 아 이마트 망하는구나 이마트 투자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이 될 수밖에 없거든 근데 투자자들이 볼 때는 아 이 아저씨가 뭘 모르는구나 뭐가 맹점이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 똑똑한 아저씨인데 이것저것 막 해야 될 거 아니야 자료 양을 엄청 준비를 할 거 아니야 그거 하루하고 다음에 또 다른 날은 딴 거 해야 될 거 아니야 퀄리티가 높을 수가 없어 근데 투자자들은 딱 보면 알지 아 이 아저씨가 뭐가 맹점이고 뭘 모르는지를 아니까 그걸 보니까 좀 더 확신이 서지 내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거는 내가 알고 있구나 그리고 이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내가 승리하겠구나 아는 거야 이마트가 아니 오늘 뭐 잠깐 올랐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난 네가 떨어질 때도 얘기했어 걱정 없다고 먹는 건 확실하다고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냐면 모든 투자판이 그렇지만은 조급해서 망해 남하고 비교해서 망하고 결국 그렇게 망해 내가 그런 얘기를 사실은 그동안 다 했어 그래도 안 바뀌어 왠지 알아 그게 알고리즘으로 박혀 있다니까 그걸 바꾸기에는 어려운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텔레그램 하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담 없는 금액으로 투자를 하셔라 인생을 걸지 마셔라 그리고 종목도 나눠서 하셔라 우리는 타겟 수익률이 채권 수익률보다는 확실히 비틀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막 집중한 것보다는 낮아야 돼 그래서 10에서 20만 하면 돼 근데 주식시장에서 왜 사람들이 실패하냐면 나보다 내 친구가 돈을 더 벌까 봐 같이 시장에 참여했어 그래서 주식이 올라가기 시작해 수익이 나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사람의 심리상태가 어떻게 바뀌냐면 낙관으로 바뀌어 다 낙관하는 순간 있지 그 순간에 이성적인 애들이 차익실현을 해 그 낙관적인 애들한테 그러면서 무너지는 거야 낙관적인 심리를 누가 어떻게 만드냐면 친구가 부자 돼가는 거를 못 참아서 참여하게 되고 참여했을 때 내가 다시 수익을 만들어내면서 낙관하게 되는 거야 내가 항상 그러잖아 우리가 되게 지금 상황이 좋잖아 내가 안 될 기회를 대비하잖아 내가 자기한테 여보 우리가 지금 되게 좋지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삶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 재건축 아파트 내가 내가 지금 저거 한번 사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안 그래도 hg로 분양가를 컨트롤 하고 있는데 민간 분양 상황가를 딱 해 상황이 안 좋아졌지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 낙관하고 들어갔다가 아예 바닥에서 있다가 아예 바닥에서 금액물을 산 사람들은 어차피 그 이하로는 안 떨어져 버티면 이기는 게임이야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을 진행할 거고 사업성이 안 되면 홀딩을 할 거니까 여유로 해야 돼 근데 만약에 지금 올라가는 거 올라간다 하고 조금 비싸게 사봐 한 1억 비싸게 샀어 한 1억 정도는 단기에 좀 데미지를 입지 근데 이미 내려왔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버티기 모드로 또 가야 돼 그런 거라니까 투자가 너무 쉽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아니 단기성과에 연연하면 죽는 거야 나는 많이 봤어 여의도 기관들도 바보 짓을 하는 이유가 그래 단기성과에 급급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여유를 가지고 편안하게 하면 돼 수익률이 낮겠지 이 방법을 쓰면은 여기에 만족하는 거야 이러다가 보면 경험이 쌓이잖아 이걸 하다 보면 감이 와 감이 와 어떻게 한두 달 해가지고 바로 감도 오고 다 하겠어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유자금으로 편안하게 하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여유자금으로 편안하게 시작을 했어 근데 그 편안하게 여유자금에서도 막 조급해지는 거야 그럼 하지 말아야 돼 앞으로도 그럴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돼 근데 하지 말아도 지금은 아니지 화랑장 때 하지 말아야 돼 근데 또 화랑장이 오잖아 그러면 또 더 하겠다고 생각한다니까 근데 화랑장이 오잖아 그때는 어쨌든 나랑은 같이 안 하게 될 거야 혼자 알아서 하는 거는 상관 없는데 아 그리고 어저께 이 얘기 까먹을 뻔했다 어저께 내가 그 양향자 아줌마 얘기한 거 있잖아 그게 일본이 시스템 반도체를 한다는 그 뜻이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 아줌마도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 얘기가 아니야 일본이 우리나라가 반도체 쪽으로 완전히 굴기를 살게 무서워서 견제를 한다는 건데 아 말끔하지가 않아 논리구조가 말끔하지가 않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여가지고 잠깐 이렇게 좀 쏠렸는데 아니야 말끔하지가 않아 여유도에서 이런 얘기 안 한 이유가 있어 그리고 그 전에 미국이 사주를 하고 이런 부분도 있잖아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말끔하지 않아 논리구조가 깔끔하지가 않아 지금 그나마 내가 볼 때는 가장 깔끔한 거는 어쨌든 자산 압류당하게 생겼잖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자산 압류는 하나의 폭동이야 라고 생각한 거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액션을 취한 거야 우리 호구 아니다 이게 내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제일 깔끔해 심플하고 음모론으로 가면은 끝도 없어 팩트맨 형 같더니 너무 음모론적이고 논리구조가 깔끔하지 않아 나는 뭐 동의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런 건 항상 다 좋은데 산업 쪽으로 가면은 좀 모르는 티가 너무 많이 나 일본은 이미지센서가 독점이고 나머지 시스템 반도체는 끝났어 대만하고 우리나라랑 이제 나눠 먹을 거야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분업화돼 있어 나라별로 그 나라에서 유리한 거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해 우리나라가 일관화해서 전부 다 한다고 그게 유리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봐봐 디렘용은 있잖아 물량이 많잖아 디렘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리나라가 뽑아내니까 디렘용 가스나 디렘용 레지스터는 양이 많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 안 팔면 일본 업체도 망하잖아 그래서 디렘용은 들어오고 있대 그리고 비메모리 쪽에서 우리가 지금 연구개발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거기를 딱 한 거야 그러면 그건 물량이 적을 거 아니야 그리고 대만향이 있잖아 그러니까 타격이 자기네들은 적은 거야 한국한테 안 팔아도 별 문제 없는 것들만 지금 딱 하는 거지 그냥 그냥 물 먹이는 거야 우리는 최대한 덜 타격받고 너희들한테 타격을 가장 많이 줄 거를 물 먹이는 거야 이걸로 지금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크냐 엄청나 그날 주식시장에서 날아간 거면 51조래 그거에 만 분의 일만 갖다가 그 할아버지 불쌍한 할아버지들 줬어도 얼마나 그냥 간단한 건데 서로 괴로운 거야 괜히 바보짓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나라 안에서 배상해 줬으면 돼 내가 다 한 이건 한 얘기고 오늘부로 이제 그 얘기는 안 하는 걸로 한 일 얘기는 안 하는 걸로 뭐 나오겠어 나는 그냥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 잘 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반도체 관련주들을 낙폭 관대한 거를 쭉 샀어 텔레그램을 산다고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쭉쭉 올라와 뭐 나오는지 다 알잖아 알잖아 텔레그램에 뭐라고 얘기했나 볼까 텔레그램에 얘기한 거만 갖고 해도 방송 분야 다 뽑는다 이거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9시 2분에 나이스 DMV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우 진짜 찰나야 찰나 올라가는데 내가 막 쏟아냈거든 내가 나이스 DMV가 오늘 오를 줄 왜 알았냐면 레포트가 떴어 딱 보고 레포트가 너무 좋은 거야 야 이거 아침에 갭상승이다 터진다 이거 딱 대기하고 있었어 후다다닥 하고 나 혼자 팔 순 없잖아 후다다닥 팔면서 이걸 했다니까 아니 나한테는 좀 손해야 솔직히 내가 또 양심상 이걸 또 막 나 한 다음에 그럴 순 없잖아 동시에 이거 파는 것과 동시에 막 팔아야 되는데 이걸 하니까 손해 아이고 아 이거 진짜 좀 받아야 되는데 아 아예 안 받는 건 아니다 아니 왜냐면 달라고 한 적은 없는데 구원해 주는 사람이 있어 근데 뭐 그냥 준다는 거 내가 근데 난 달라고 한 적은 없어 달라고 해서 받은 건 10원 한 적 없다 오로라도 좀 줄이자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어제 얘기한 거 어제 우리 얘기 안 했잖아 어제는 한국공하고 대한항공은 여객은 괜찮은데 화물 쪽이 지금 안 좋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본 다음에 조금 천천히 대응하자 결국은 먹는 거야 길게 보면 돼 조급하게만 안 하면 된다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분기 실적 보고 천천히 대응하는 게 맞는 거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어제 명언 나왔네 장이 좀 반등하는데 힘들 때 주식을 모은 사람아 반등 때 매도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 명언 제주기 아니냐 거의 김제동급 아니냐 가슴이 뻥 그저께 명언 나왔네 9일날 9일날 진짜 힘들 때잖아 한일전쟁 수혜주는 빠지고 어제 금낙주는 좀 반등을 해 주는데요 어제같이 급등주를 까서 금낙주를 산다는 게 인간 본성을 얘기했다 이거 했다 그저께 그거 했다 너무 우려먹는다 이거 그거 말고도 여러 얘기를 썼는데 우리 또 올라왔으면 종놈 얘기도 좀 한 번 할까? 종놈 얘기? 얘기했다가 걔는 이거 욕만 바가지로 먹을 거 같아가지고 근데 내가 얘기했어 제약주들이 지금 완전 너무 싸다고 생각한다 제약주들 했다고 그래서 막 올랐잖아 그래서 줄였잖아 그저께 급등 나온 것도 있어 제약주들이 지금 완전 다 버렸거든 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 근데 여기서 좀 추려보면 괜찮을 거고 다시 미디어주들이 완전 또 떡실신 했어 우리 그때 위에서 팔고 내려와서 좀 샀는데 그 산 것도 지금 완전 떡실신 중이잖아 근데 미디어주들 중에 좀 잘 고치면 괜찮을 거 같고 오로라도 이제 미디어주야 괜찮을 거 같고 대북주는 지금 얘기하고 있겠지 난 대북주가 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한테 매출에 찍히고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혜택을 보는 데는 좀 어렵다고 봐 근데 왜 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니까 그것도 있고 대북주에 안 엮여도 괜찮은 회사들이 있어 그냥 얘는 그냥 또 살만해 근데 샀어 근데 대북에 엮일 수밖에 없어 엮여서 날라가 그 그런 게 바로 리트 커플였던 거야 리트 커플 샀어 얻어 걸렸어 오늘 어떻게 된 거야 리드 커플 막 오른다 떨어지네 모나미 떨어지네 지금 봐 내가 얘기했잖아 국봉주도 조심하라고 했잖아 국봉주 지금 또 확 저거 하잖아 맞아 아니야 맞아 너무 잘 맞히지 신기하지 오늘 좀 오랜만에 길게 할까 내일 안하니까 오늘 길게 하자 오랜만에 나눠서 3부작으로 내 방송을 처음에 보는 사람들 중에 내가 아는 사람들만 안다고 했잖아 나는 솔직히 내 실력에 자신이 있거든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근데 오래 했잖아 그래서 나는 아는 사람만 알아볼 거라고 생각을 했어 처음에 막 바보 행동을 하잖아 근데 딱 얘기 들어보면 아는 사람 알고도 이거 하는 종목 몇 개가 자기랑 겹치고 재무가 되게 좋고 그런 것들이지 그러면서 이제 막 급등 나와 개척 물린 것도 있어 지금 서울옵션이나 지금 조선 엔진 쪽 그거나 많진 않아 몇 개 없어 그거나 CJ대한통운이나 근데 결국은 이거 수익 나 내가 이제 구조를 하는데 어쨌든 보면서 이제 하는 거야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 알거든 제가 자산 사이즈도 조금 있고 구조적으로 저렇게 하면 돈을 잃을 수가 없는데 아는 형들은 알 거야 내가 무조건 돈을 벌 수 밖에 없다는 걸 알 거야 왜냐면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밖에 없거든 근데 이걸 못 하기 때문에 그래 사람들이 근데 이런 구조를 어떻게 짰느냐 하면 내가 관찰력이 좀 있거든 인정하지 자기 나랑 영화 같은 거 보면 영화 보면서 어 이거 저거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돼 그래서 내가 영화 재미없게 만든 적 되게 많지 같이 부르신 근데 진짜 잘 맞추지 솔직히 놀랬지 막 어? 어떻게 오빠만 해도 되네 그게 내가 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게 있잖아 관찰력들이 좀 있어 그래서 어떻게 이런 구조를 짰느냐 하면 여유가 있으면서 망하는 사람들 이렇게 본 거야 어떻게 망하는지를 본 거야 그래서 그 망하는 패턴들을 빼잖아 그러면 이렇게 남아 분산하고 분할매도 하고 분할매도 하고 그리고 다른 구조로 자산 배구는 맞춰가지고 다른 쪽 자산에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가지고 지속적인 평당가 낮추기를 할 수 있게끔 딱딱딱 구조를 딱 짜놓은 거야 이 방식으로 하면은 절대 안 망해 우리 텔레그램에 오는 분들 중에 내가 볼 때는 그런 분들 위주로 좀 받아 왜냐면 나중에 야 너 때문에 너가 뭐 주식으로 괜찮다며 했다가 막 나 원망하는 사람도 나올 거야 황당한 경우 나올 거 아니야 내가 사라고 한 적도 없었고 그냥 나 뭐 한다고만 했어도 나 원망하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100% 나와 인간은 그런 존재야 처음에는 제발 좀 나도 좀 해주고 했는데 나 그거 안 믿어 난 인간이 어떤 사람이 존재라는 걸 아니까 그걸 옆에서 많이 봤으니까 나도 당해봤으니까 그래서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로 모으는 거야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돈을 벌겠지 벌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그 구조를 짰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관찰력이야 그래서 어떻게 망하는지 흥하는지 번 다음에 망하는 건 다 빼버려 저렇게 하면 망한다 망한다는 다 빼 그다음 흥한 거 있지 그러니까 망한다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크게 돈 번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해 그 방식으로 해서 망한 사람도 있는 거야 수익률은 낮지만 난 흥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검증을 하는 거야 나는 사실 지인들 상대로 좀 검증이 됐어 그 다음에 모르는 다출 상대로 검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잘 되면 그게 선한 영향력으로 내가 더 크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어 되겠지 나는 두 개만 피하면 돼 이상한 사람 피하는 거 그럼 다음은 뭐야 그 사람한테 도망다니는 거 그럼 도망가야 돼서 들어가세요 그럼 도망가야 돼서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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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